봄은 기다림이고 설레임입니다. 저는 봄의 향연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하고 보시기 시원스러운 그린색을 사용하고 꽃은 유사색인 노란색 작약을 사용해서 공간감, 깊이감, 그리고 선율이 있는 나무를 통해서 선을 표현한 공간장식 작품이 되겠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려야 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나비를 도형으로 만들어서 작품에 설치를 했고요. 감상을 하실 때 딱 봐도 시원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봄의 향연의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